이게 뭐에요? 어떻게 하는거에요? 어떻게 하는거에요? 고맙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는거에요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요? 근데 이게 얇은거라 금방 찢어져요 나를 찢어져요 아까 이게 물을 번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자갔다 아 얘 죽었다 검은색에 매력있어 검은색에 매력있어 죽은거 아니야?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어려운 매력 탈탈 아 너무 욕심이 컸어 어 오우 죽어요 아 나 주라 이거 сюда 아잇 우리 버티가 죽었어요 이거랑 갈까요? 가져가요? 안가져갈래요 죽을거 같아서 괜찮냐고 물어봐주세요 다시 괜찮다고 아 나가 아 오케이 잘 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다 깨우는다? 앞에다 이렇게 세게 너무 세게 깨우면 안되고 아 저기 당겨야 돼 미리 앞에다 이렇게 세게 너무 세게 깨우면 안되고 아 저기 당겨야 돼 미리 어 뭐야 아 나도 꽉 깨운데 하지 말고 이거 뒤로 당겨야 돼 하나씩 하는거에요? 하나씩 하는거에요? 예전에 네네 하나씩 해주는거에요 뭐야? 튕겨진 않아도 도래에 뭉치죠? 맞아 맞아 나도 맞췄는데 튕겨진 않고 저 배는 뚫었어 저 배 다 맞는데 안 넘어져 안 넘어지게 연주를 한 거 아니야? 동생 할 수 있어보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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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런 도래에 뭉쳐 어디? 너 노란 도래에 뭉쳐 나 얼굴에 맞았어 저거잖아 성공한 거 근데 왜 안 쓰러지지? 나는 저 제트맨을 맞추겠어 오트라맨 맞았다 아아 성공 아 지금 안 넘어져 나 아니었냐? 몰라 다 같이 싸웠어 진짜? 나 안전거 같지? 하나 누리자 두끼리 두끼리 어디있냐? 키키 오른쪽에 있었어 아.. 꿈쩍도 안하네 다 같이 잘가쩍 잘 가요 안 가 안 가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죠 잘 가죠